상상토익GF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필살 비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토익 LC를 어떤 점수 때든 끝낼 수 있는, 무조건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무조건 오르긴 합니다. 무조건 오르긴 한데 대신에 세팅값을 잘 해주셔야 돼요. 방법이 뭐냐면 일단 방법이랑 마인드 스텝 둘 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방법부터 크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법 같은 경우는 LC의 센터가 필요한데 실전서 기준, 기출서 기준으로는 테스트 5회분 정도를 추천합니다. 5회분에서 10회분 다 되는데 너무 많으면 센터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장 속성으로 하실 분들은 테스트 3회분, 즉 LC 300문제, 그리고 좀 적당히 하실 분들은 500문제, 즉 LC 5회분 정도가 필요합니다. 이 센터를 물론 제 방식에 따르면 스키밍, 캐칭, 패러프레이징, 리버스 학습법에 의해서 리듬게임이라든지 파투, 의문사, 동사 딕티에이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편하신 분들은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학원이나 인강에서 소개해 준 방법으로 리뷰하실 분들은 그렇게 리뷰를 하셔도 됩니다. 그건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좋다 그르다를 이야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리뷰를 싹 LC 전체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센터를 딱 잡으세요. 이렇게 센터라는 건 리뷰를 일단 한두 번 이상 돌린 LC 분량을 이야기하고요.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자투리 시간 혹은 모든 시간 LC 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익 하시는 기간만큼은 여러분들이 LC는 젤만 마인드 스탯을 세팅하면 별도의 공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약간 일상생활에서 그 시간을 좀 보너스 시간처럼 활용해서 멀티태스킹 같이 LC를 말 그대로 좀 날먹을 할 수 있어요. 날먹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설거지하는 시간 아니면 청소하는 시간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이동시간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뭐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특히 좋습니다. 왜냐하면 수면제로 이제 토익 LC만한 게 없거든요. 잠은 진짜 잘해요.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해보면은 이게 특히 잠잘 때 엄청 좋습니다. 수면제로 엄청 기능을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센터의 영역을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. 근데 이때의 마인드 스탯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LC를 공부한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틀어놓는다. 틀어놓는다가 딱 거기까지여야 됩니다. 왜냐하면 공부하려고 생각을 해버리면 막 틀어놓는 시간이 공부 시간으로 링크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좀 지속가능성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뭐랄까? 그냥 틀어놓는 놓고 거기서 그냥 그 이후에는 듣는지 말든지 내가 관심이 없다. 이렇게 딱 생각해주시는 게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또 실제로도 한 1시간 틀어놓으면은 한 5분, 10분 정도 듣는 양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듣는 겁니다. 진짜 이 방식에서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틀어놓으면 몇 10분 들어가겠다.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거는 공부가 되는 거고 날먹 공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인드 스탯에서는 저희가 지향해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 틀어놓음으로써 그거를 토익하는,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우상향, 즉 토익하는 기간에서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LC를 엄청 상승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렇게 해서 센터 영역에 잡힌 것들을 한 배속 재생 버전, 음원 파일마다 좀 다른데 고속 버전이 보통 있거든요. 고속 버전이 테스트 전체 파일로 한 1.2배속 정도 느낌으로 처리된 금원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틀어놔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배속 재생 버전으로 이렇게 모든 시간, 그러니까 틀을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그냥 틀어놓는다는 마인드로 틀어놨을 때 토익이 굉장히 LC가 빠르게 늘어요. 대신에 여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, 제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먼저 센터가 있어야 된다. 즉, 풀이법이랑 어느 정도 토익에 대한 골조는 LC에 대해서 골조는 다 짜진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한 방법이 들어가줘야 돼요. 그래서 아무거나 막 틀어놓으시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한 LC 문제집에 대해서 제가 막 틀어놓는 그 방법을 실현하셨을 때 가장 리턴값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. 이 접근법이 말 그대로 일종의 약간 그냥 틀어놓는다는 마인드가 중요해요. 제가 봤을 때 그냥 틀어놓는다가 실현됐을 때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그리고 쾌적하게 그냥 또 수면제로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효과를 누리면서 이제 공부를 그냥 가져갈 수 있다. 그렇게 됐을 때 LC가 센터가 국권이 잡혀있으면 1주, 2주, 3주, 4주, 뭐 두 달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걸 안 했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난 LC 성적 상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부가적인 효과로는 하루가 좀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이 생겨요. 왜냐하면 이게 그냥 모든 시간 토익 LC를 틀어놓는 거다 보니까 아, 나 열심히 살았네? 어, 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? 라는 진짜 그렇기도 하고 살짝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 느낌이 생각보다 좋아서 이거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이야기하는 게 토익 하는 기간만큼은 가장 열심히 산 시기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도 가끔씩 하세요. 수강생들께서는 그러니까 수강생들의 일부는 그래가지고 그런 감정이 또 굉장히 뭔가 보람찬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또 특이한 점으로는 이렇게 자투리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직장인 분들이나 혹은 대학생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이동거리가 기신 분들이 이 방법을 도입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. 특히 차 안에서 이동, 뭐 지하철에서 그냥 틀어놓는 시간이 많을수록 오히려 엄청 그 토익 LC에서는 금방금방 오르더라 이렇게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를 참고하셔가지고 방법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